안녕하십니까 이동태기입니다. 사람들이 다 힘들다고 하는 취업난에 대해서 짧은 뭔가 되게 치열한 상황을 저에게 극한 상황으로 좀 바꿔서 안녕하세요. 필터빈이 현실 세계에서 그림자를 쫓아가는 그런 스토리를 차용해서 저희가 추격신을 구성해봤고요. 안녕하세요. 모우가는 조선 중기의 신 윤선도의 모우가를 VR로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대에 위치한 게임 스타트업 웅인넷이고요. 중간에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이 갇혀있다는 느낌을 주면 절대 안되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베널벨트가 돌아다니는 회전 CCTV에 어울리지 않을까 팀은 이리나 하트이고요. VR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뭔가 콘텐츠가 있어야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이렇게 향후에도 계속 그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원했던 것은 보고 직접 가상현실 속에서 걷고 직접 만질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 서울시킬이 이어나 강의 이 여기 가사장 그래도 이제 여행을 보고 여행이 저희 집중을 해봤어 한 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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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